안녕하세요 그레이프라운 입니다. 이번 영상은 35분의 1 스케일 디오라마용 창고 건물 제작기입니다. 스티로폼으로 뼈대를 만들었구요. 겉면은 골판지를 잘라붙여 백면처리를 했어요. 지붕과 문, 창문 틀은 미니아트 악세사리 세트에서 가져와 함께 사용했죠. 이번 제작기는 건물 자체의 완성까지 보여드리고 이후 완성될 디오라마에선 창고 내부를 간단히 꾸며볼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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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